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라코마인시에서 컨설팅, 마케팅, 그 다음에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 세션에서도 디지털 트위나 AI 같은 신기술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설명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각자 기업마다 다르게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업종별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가치 창출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를 구현해야 될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냉장고가 있으실 겁니다. 냉장, 냉동 기능을 하고 있는 과거에는 그랬던 냉장고지만 현재는 IT 기술과 각종 IT 기기들이 접목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가전제품이 점점 되고 있죠. 이러한 냉장고 하나만 보더라도 수많은 부품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냉장고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촌단 반도체 칩, 냉매가스 같은 화학 소재 제품, 온도 제약이나 컴프레셔 같은 전자 전기 제품, 냉장고 보관하고 있는 각종 식음료 제품, 음료수죠. 이런 것들도 다 공산품이고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냉장고가 잘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품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도 스마트 팩토리 환경 하에서 잘 생산이 돼야 되고 가장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도체 하나가 냉장고에 탑재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서플라 체인상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원소재인 웨이퍼, 그 다음에 웨이퍼를 활용해서 칩을 생산하고요. 그 칩을 통해서 칩을 패키징하기 위해서 PCB를 활용하고 패키징된 제품이 다시 기판에 들어가서 냉장고까지 탑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불량이 나면 이런 불량들을 한 공장에 한 기업에서만의 불량이 문제가 아니라 각 공장들 간의 유기적인 데이터 트레이스를 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불량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냉장고지만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인명에 굉장히 중요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각각의 스마트 팩토리 환경 하에서의 제품이 생산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트레이스빌리티를 통해서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각 스마트 팩토리도 지금 보셨던 네 가지 업종, 업종별로 고려 요소가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무수히 많은 업종들을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에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그러한 구현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업종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요? 제가 업종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제조기업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스마트 팩토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완성품 제조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이 완성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서로 다른 공정과 생산, 설비, 환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다양한 제조의 어려움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 제품의 어떤 성능, 원가 절감의 필요성, 수율 향상의 필요성,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이 과연 잘 현장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규제, 그 다음에 제품의 스펙,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설비 같은 툴 이런 것들이 각각 스마트 팩토리를 함에 있어서 기업마다 서로 다른 고민들을 갖고 계실 거고 오늘 앞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 AI 같은 다양한 신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기술들도 결국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업종이나 기업의 환경에 적절한 신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이제 저희가 다양한 업종이 오셨으니까 크게 업종을 구분한다고 하면 디스크립트 업종과 프로세스 업종을 나눌 겁니다. 단속 생산 공정이냐, 연속 생산 공정이냐 단속 생산 공정의 제일 대표적인 것 세 가지 말씀드리면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같은 겁니다. 보시면 다 특성이 다릅니다. 반도체는 이미 워낙 고도화되어 있고 미세한 공정을 갖고 있고 수율 향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준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수율 향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전기전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오조립이나 인터락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생산을 불량 없이 생산을 해야 되고 또 다품전 대량 생산 체계에서 어떻게 하면 홀류 생산을 잘 할 건지 그런 고민을 할 거고요. 자동차 부품은 원청사부터 워낙 임명에 중요한 분량이 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청사부터 1차, 2차, 3차, 협력사까지 벤더들의 어떤 품질 추적성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품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세스 업종은 좀 다른 생산 방식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설비 중심, 장치 산업이 많고요. 설비 중심의 운전을 어떻게 잘 할 건지 그 다음에 작업 안전, 규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제조 이력 추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설비 운전 조건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 그 다음에 화학 소재 같은 경우는 고순도의 균일한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스마트 팩토리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특성이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업종 특징 보면 디스크립트 업종하고 프로세스 업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로 제품은 표준품이나 구성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짓고 조립하고 가공하는 그런 형태의 생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다단계의 BO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품들이 조립되고 또 생산 단위도 어떤 개별 유니트로 딱딱 떨어지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생산 묶음으로 라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이제 MES 같은 생산 관리 시스템들이 도입돼 있고 MES들의 중요한 것들이 생산성 관리나 공정관리, 품질관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또 설비들은 이미 설비마다 진흥화에 따른 편차가 있겠지만 PLC를 주로 활용해서 설비 제어를 하고 있고 생산의 트래킹을 위해서 바코드나 RFID 같은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 반면에 프로세스 업종은 다양한 성분과 화합물과 부산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런 부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섞고 혼합하고 이송하고 이런 어떤 생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레서피를 활용하고 아까 말한 어떤 유닛 단위의 생산 단위가 아니라 무게나 부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체계도 숫자가 아니라 무게나 부피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MES도 이미 일부 디스크리트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주로 설비 관리나 공정 제어 감시 위주로 MES가 구현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디스크리트 업종의 어떤 기능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비들도 이미 플랜트를 구축할 때부터 DCS나 SCADA 같은 설비 제어 시스템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할 건지는 각 기업의 업종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냉장고 그림에서 말씀드린 4개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구축했던 사례를 가지고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진흥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핵심 경쟁을 갖고 있는 업종입니다. 여기는 반도체 칩을 활용해서 반도체를 패키징하고 조립해서 생산하는 회사고요. 수율과 설비 가동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입니다. 그중에서 이 회사의 지향점은 어떻게 진흥화를 할 거고 어떻게 설비 자동화를 해서 수율 향상을 할 건지가 지향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양방향으로 설비를 통신을 해서 재화를 하고자 하고 생산하는 제품마다 공정 조건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레서피를 철저하게 잘 관리할 건지를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공정 간 설비 간에 반자재나 원자재, 반제품이나 원자재가 이송이 돼야 되는데 그 이송 체계를 어떻게 시스템에 의해서 디스패칭에 의해서 자동 반송 체계까지 가져갈 건지를 고민했고요. 이런 데는 주로 공정별 다수의 제품마다, 공정별, 설비마다, 조건에 따른 제품 스펙의 레서피 파라메터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 관리되면 불량이 나거나 오생산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수율 결과에 따른 칩의 수율 결과에 따른 결과를 웨이퍼맵으로 관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 어느 칩의, 어느 수율이 불량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생산을 하고 조립까지 하고 마지막에 검사하는 그런 페인포인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웨이퍼 인스펙션 결과를 자동 수집하는 체계를 가져갔고 그거를 통해서 조립 전에 불량 난 것은 이미 걸르고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가서 효과를 많이 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비를 세미라는 반도체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설비 데이터부터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리모트로 어떤 제품 변경에 따른 설비 공정 조건을 리모트로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가서 실제로 공정상의 미스 오퍼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고객은 구축한 지 한 3년 정도 이후에 저희가 만나봤을 때 표준화된 MES 그다음에 RMS를 하기 위한 QMS 이런 기반의 공정품질관리로 성장이 좀 많이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 진행하기 전에는 91% 정도의 수유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95%까지 향상이 돼서 실제로 이 원청사 고객으로부터의 추가 물량도 수주하고 매출도 4천억 수준에서 1조 2천억까지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매출 향상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도 다양하고 오조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지향점은 생산성도 중요하고 홀류 생산 체계를 어떻게 원활히 대응할 거냐 그다음에 품종도 다양하고 오조립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그다음에 생산 정보 진행과 연계해서 부품을 자동 공급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지향점을 갖고 있었고요. 이 고객은 제품이 너무 많고 변경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품마다 레시피를 공정 조건을 세팅할 때마다 짭 체인지가 일어났는데 그 짭 체인지 일어난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 한 나인에 여기는 제조 방식이 라인별로 생산하는 체계인데 라인에 한 시간 정도 소요되고 짭 체인지 시간이 하루에 여섯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스들이 발생하고 또 작업자가 잘못 어떤 실수에 의해서 미스 오프레이션이 발생하는 체계였고요. 워낙 부품들이 소형화되어 있고 또 오티입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불량들이 많이 발생했던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잦은 어떤 고객사의 잦은 긴급 오더에 따라서 납기 준수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미 이제 MES가 있었지만 저희 새로운 어떤 시스템 개념으로 해서 레시피까지 같이 자동 세팅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서 실제로 오티입, 홀류 생산 생산과 불량과 비가동 고수를 줄이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이 잦은 긴급 요청에 따라서 잦은 스케줄이 변경되는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온타임 딜리버리가 가능한 체계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도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화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무인 자동화 하기 전 단계에 어떤 전사적인 제조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류 생산 체계도 계속 대응을 잘하고 고객 변경 요구사항도 대응을 잘해서 실제로 불량과 비가동 로수를 감축하고 원가 자금을 했다는 그런 고객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디스크립트 업종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좀 다른 프로세스 업종의 시급료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대응, 원가 관리, 설비 운전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고요. 주로 지향점은 규제라고 하면 제약도 있고 시급료도 있지만 HACCP 같은 규제가 있었고요. 환경 안전도 되게 중요하게 보셨고 설비 인터페이스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통합운전이라는 원격 룸에서 설비의 공정 조건을 제어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다 새로운 HMI로 한 40년 된 공장이다 보니까 개조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개조 개선을 하고 스마트 팩트를 추진했던 사례고요. 그다음에 통합운전 하기 위해서는 운전 레시피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제품 품목 종류별로 공정별 연계 관리가 매입했고 특히 이분들이 어려웠던 것은 원자재나 제조 환경에 맞춰서 작업 조건을 세팅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숙련된 작업자분들이 계셨어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 다 노령화돼서 정년팀에 임박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정 조건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머릿속에 노하우로 남아있었고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트를 추진하고자 저희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원자재 전 공정에 대한 공정 단계 통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의 HMI로 다 구축을 했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시스템에 다 접목을 시켰고 그런 것들이 설비 데이터하고 설비 운전 조건 탐색이 가능한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적 운조 조건을 숙련된 작업자 개인의 어떤 노하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이드해주고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두 번째 공장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작업자의 노하우였던 것들이 시스템화가 됐다는 거고 그 이후에 고민이 그거였어요. 신입사원을 신입 작업자를 뽑아서 그만큼 숙련시키기에는 한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했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화학소재 반도체 수질규제 3년 전에 반도체 수질규제 이후로 굉장히 활발하게 스마트 팩토리 추진하고 있고요. 원청사, 이 화학소재를 사용하는 원청사 반도체 공장일 수도 있고 원청사의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순도의 균일한 품질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작업 안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독성 물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비를 활용해서 운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모니터링과 제어가 중요하고 균일하게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러려다 보니까 생산에 대한 트래킹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트래킹을 하는데 우리가 딱딱 떨어지는 포장, 이 후공정이 포장입니다. 포장은 개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라트 관리 같은 체계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그 앞에 전공정은 주로 탱크, 사일로, 파이프 같이 계속 배합하고 혼합하고 섞는 그런 공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항상 이런 쪽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가져갑니다. 어떤 시간별로 또는 용기별로 라트를 구분해서 생산할 수 체계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했고요. 여기 나오신 사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량계량 정식 투입될 수 있게끔 했고 그런 것들을 풀풀프 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에서 인트라킹을 다 해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매출도 많이 늘었고 또 국내 원청사에 주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공정 추적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뒷공정만 추적됐던 부분들을 앞공정까지 다 추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오디트 대응이 되고 품질을 인정받고 고객에 더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고 그런 활동들을 또 다른 공장에도 적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4개의 사례를 말씀드렸고 보시면 반도체, 전기전자, 시금료, 화학도 유사하지만 또 다른 고민들을 안고 계셨고 해결 방식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뭘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에는 제조관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인바운드부터 아웃바운드까지 원자재가 투입돼서 반제품을 만들고 그게 여기 같은 게 식음료 사례인데 섞고 혼합하고 가공하고 그게 또 잘 됐는지 실험하고 결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검사를 통해서 이물질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요. 마지막에 제품을 포장해서 출하까지 해서 고객한테 배송이 되는데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전체 프로세스를 저희가 적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를 입구 관리부터 공정관리, 생산관리, 대학관리, 완제품, 설비 데이터 연동 다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한 핵심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물류 자동화 현장에 원자재나 완제품을 이송할 수 있는 체계도 무인화할 수 있는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잘 상의해서 지시를 내려줄 수 있는 체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제조 플랫폼 환경 안에서 데이터가 관리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최근에 각 기업들은 제조 현장에는 다양한 설비들이 있고요. 공정설비, 측정설비, 계측설비, 검사설비 또 그거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바코드나 RFID 같은 PC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최근에 AI, 머신비전, 디지털 트윙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강력한 데이터 중심의 제조 관리, 제조 실행 플랫폼을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포엠 머니 관점에서 맨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 인바이르먼트 관점에서 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제조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러한 제조 플랫폼 환경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의 프리빌트된 기능들을 얼마나 잘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것이냐. 물론 개발을 해서 다 가능하겠지만 그런 개발을 체계적으로 잘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도입하시더라도 업종의 어떤 현황과 현장의 어떤 페인포인트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건데 저희는 PI를 추천합니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입니다. 간략하게 현상을 분석하고 지향점을 찾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표준화하고 또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현장에 변화가 없고 경영진에 변화가 없으면 스마트 팩트의 완성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미션 달성을 하기 위한 현장의 팀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낮추는 게 이 스마트 팩토리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PI를 통해서 어떤 과제가 도출되고 그거를 구축한다고 하면 물론 어떤 중요한 집안이 되는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과제,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분야, 지향점을 높게 가져가실 때 목표점은 어떤 특정 분야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거를 빠르게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스케일업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 강조했던 업종 또는 기업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고려한 신기술을 적용해라. 세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강력한 제조 플랫폼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포에 머니 관점에서의 데이터 수집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레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ERP, PLM, APS 같은 시스템과도 현장과 연계되는 건 MES고요. 그다음에 경영과 연결되는 시스템들 또는 제품과 연결되는 시스템들 계획과 연결되는 시스템들이 제조 없이 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시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 안 하시면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의사결정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 기반에서 분석을 하고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스마트 팩토리 환경 하에서 비즈니스의 아웃컴으로 나올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업무를 수행하셔라. 그다음에 시스템에 녹아져 있는 프로세스로 부서 간의 소통을 해라.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확인하고 데이터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공공적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신기술을 도입하시더라도 업종을 잘 고려하시고 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준비하시고 크게 꿈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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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